아라이오 안녕하니 당신의 와이장을 바라보면서 꿈꾸도 그냥 이대로 잠을 쉬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춥치고 지나가도 미워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보이나요 외로운 날을 위해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언제나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누구나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가슴에 쌓이는 외로움을 감추고 싶은 어설픈 멈추시라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춥치고 지나가도 미워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보이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바라이오 남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